네, 허경환 씨가 작년 한 해 활동을 좀 주춤한 이유가 다 따르릉 때문이에요. 네, 왜, 왜, 왜. 아, 따르릉이 원래 이제 허경환 씨한테 간 노래였잖아요. 김영철 씨 노래죠? 사실 이제 그 따르릉 이후로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없지 않았어요? 그게 정확하게 그때 이후로 좀 일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. 한 3, 4년 전이에요. 노래 찾고 가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인원 노래가 아니었어요. 따르릉 따르릉 내가 니 오빠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돌러드라고 그래서 라디오에서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. 얘기했잖아요. 그렇게 하고 오빠 지금 여론이 괜찮다. 근데 내가 오빠 이거 줄 건데 그냥 그러면서 이슈몰이를 내가 이슈몰이를 해야 되니까 저기 SNS에 둘이 노래 한 곡 한 소절씩 불러보는 걸 해서 투표하는 척하고 나는 오빠를 줄 거야. 아니 줄 거라 그러니까 대충 영상을 찍었어요. 따르릉 내가 니 오빠야 후후하하 뭐 이렇게 얘기해. 아니 그이거는 요다송이에요. 내가 니 오빠야 후후후후 우후후후 내가 니 오빠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니 오빠야 후후하하 허경은 많이 보내주세요. 적긴 안 된대. 과거를 넣어서 내가 이제 보냈어요. 당연히 나 줄 거라 생각하고. 근데 김영철 선배가 영철이 형이 너무 진지하게 부르는 거예요. 따로롱 따로롱 내가 네 오빠야. 너무 진지하게 부르니까 댓글이 김영철은 진지한데 허경은 너무 막가부리다 하면서 이제 뭐 다음날 기사에 김영철에게 따로롱이 갔다. 내심 또 잘 안 되겠지. 대박났잖아. 너무너무 잘 됐잖아. 대박났다. 그 노래로 청와대 갔잖아요. 경화도고 하고 시상식에서 흥안식 때문에 감사드리는데 나는 짜지. 저는 진도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나고 어떻게 따로롱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는 거야. 노래서 지나가다가 따로롱이 하면 짜증나는 거야. 술 한잔 따로롱이 하면 짜증나고. 에이. 섞었네 섞었어. 그래서 박현민 씨랑 작업 중이라고. 그래서 이제 현빈이가. 뭐예요? 박현빈 씨하고 곡을. 박현빈 씨가 이제 저희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형. 진영이 잡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. 터르트 왕자니까. 그래서 이제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해서 형. 비켜나세요. 라는 제목을. 아 따르릉 비켜나세요. 그러니까 제목을 비켜나세요. 내 사랑 비켜나세요. 이걸 해서 노래를 안 들었어. 비켜나세요 해서. 진영이 잡을 때는 현빈이 밖에 없대요. 근데 박지성 씨는 오히려 따르릉이 좀 불발되고 나서. 굉장히 고소해하셨다면서요. 호시더라고요 굉장히. 왜요 왜요. 왜냐면 그. 우리 혁영환 씨가 사실. 개가수로 굉장히. 장뼈가 붙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거기 있죠. 바로 이 말 아닙니까. 이렇게 있는데. 사실. 제가 이 노래에. 피처링을 했거든요. 아실지 모르겠지만. 아니 중간에 있어요. 몰랐네. 중간에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. 그게 저예요. 피처링을 했는데. 한 번 들을 수 있어요? 그 버전으로 지금 나갔는데. 사실 피처링 박지선이라고 이름이 없어서. 아 근데 그 이후에 좀. 화가 났던 일이 좀 있었다고요. 아 그 이후에 이제. 허경환 씨가 근데. 사실 있는 데가. 생각보다 잘 됐어요. 잘 됐어요. 행사 많이 갔잖아요. 지금도. 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. 이렇게 동네 소소한 행사할 때는. 있는데 뒤에. 있는데 있는데. 있는데 하는 여자 코러스 두 명이 필요한데. 좀 작은 규모의 행사. 동네 행사할 때는. 나미 씨랑 저랑을 데리고 가고. 그리고요. 방송이나 이제 큰 규모 행사할 때는. 박현아 씨랑 장도연 씨랑 할 때. 박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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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알게 알게 뭐냐면. 이게 이제 등장이 뭐냐면. 아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용도가. 그러니까. 행사도. 그래서 그게. 양들이 너무너러워진다. 근데. 팩트잖아요. 지금 말자 한번 웃겨. 자. 행사는. 찍는 게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. 이 방송은 이제 이게 카메라에 나오니까. 어머 어머 어머. 그럼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등장을 어떻게 하냐면. 장도영 같긴 한데 매달려서 나왔어요.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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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. 응. 유호야 형무씨가 되는 시각에 오, 기크인 분이 있네 그럼 이제 저기서 노래를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? 지금 너무 떴는데, 빨리 좀 부탁드려야 하고 아, 지금 체인지 안 했어요? 아, 경환이 웃기지 않아요? 허경영국, 위에 있는데! 입맛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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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, 입맛도 갑니다 이 시각! 딴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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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사랑하고 있는데 너만 기억하고 있는데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기억하나 아직도 있는데 원래 이게 코스가 안 돼서 기억할 수 없시네요 기억해! 기억할 수 없나요 기억할 수 없나요 기억을 안 하고 cuando 데 기억하시면 돼, 기억하시면 돼요 인생의 살아 logic 어, societ, duz어! 기다려줘! 너무 웃기다. 재밌어요, 재밌어요. 사실 그.